정권의 당시 도전 어메! 쌤이 또 오시네 상산 선생님이 오신다 요것이 상산 선생님 글씨여 어서오세요 이 글씨를 보셔.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상산 선생님이 글씨라. 선생님 목적이 하도 좋아서 잠깐 들어가려고 왔어요. 아이고 어서 오셔. 이게 우리 상산 선생님 글씨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리가 모자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또 있다가 예선이 있어서 저희도 가야되니까. 죄송하지만 중간에 가야되니까. 예 괜찮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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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북을 종머리를 넣어서 때려먹으십시오. 북을 같이 잡으셔. 정말로 북틀이 딱 난단게. 우리는 청사쌤이고 저쌤도 뭐지? 청명쌤이요. 청자 돌림으로 두 분이 이렇게 나간다니까. 청산, 청명. 우리 상산쌤. 상산쌤. 그리고 우리 현야님. 현야님이 얼마나 또 멋있는지 몰라. 여중군자요. 여중군자. 겪어보셔, 겪어보셔. 내가 이내까지 겪어본 바로는 우리 현야님 여중군야예요. 여중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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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잊으신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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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육도 벗어놓고 성난도 벗어놓고 그 사이에 잊으신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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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이는 꿈도 꾸고 미루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무지럽다 꿈에 나의 꿈에 달성되고 꿈에 더욱 이루어질 것이다 꿈에 나의 꿈에 따라 잊으라면 잊어 주마 잊을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잊어서 니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이 엉글어도 잊어 주마 내 가슴이 엉글어도 잊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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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 오셨어? 아이고 이 더운데 그냥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 여름 사람 같지 않게 왜 이렇게 뽀얗는 이뻐. 내 가슴이 엉글어도 잊을 때가 아니다. 이제 가슴이 엉글